네, 우리 시장 이번 주 밸류어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또 다른 매력도 살아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맛에 산다,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에서 스타 발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조선가가 16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조선업도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사이클을 뒷받침해줄 호재가 가득한 조선주, 관련주 가운데 눌림목 공략 가능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조선업계는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업황 너무 좋아요. 반도체업황도 로맨틱하지만 조선업황도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주들은 미래 호재가 주가에 선반영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주는 미래 주가 상승, 초매제, 이벤트 등이 현재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 초반에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180선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180선 돌파를 하게 된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업황이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올해 영업이 5천억대 클럽에 가입을 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4천억 이상 전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흑자 턴아라운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조선가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2월 발주량도 전년 같은 기가 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선업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사랑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여비체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의 어떤 조선주의 역할도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조선이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조선 한마디로 업황이 오맨틱합니다. 그렇죠. 저도 조선주들을 보면서 반도체 업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가 생각보다 좀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오늘 눌림목 공략 가능한 종목 하나 짚어주실까요? 조선 대표주 대비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 급증 양봉이 탄생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HSD 엔진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조만간 종목명이 바뀔 거예요. 하나 엔진으로. 하나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된 상황이고 왠지 하나 엔진으로 종목명이 바뀌면 뭔가 메이커 기업 같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 같아가지고 뭔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명, 종목명 변경되기 전에 공략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냥 제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용 이중연료 엔진을 상용화시킨 기업이고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할 때 동사의 친환경 엔진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성과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요. 시차를 두고 엔진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수익성 개선 이슈가 현실화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수주를 했던 저마진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거의 뭐 1댄락 되기 직전이고 고마진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작년까지 3년 연속 연간 1조 이상의 수주를 따낸 기업이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차고 넘치고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그룹 내에서의 어떤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최대 고객사는 삼성 중공업이었는데 하나그룹에 편입되면서 하나오션이 핵심 고객사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조선 기업들도 고객사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전 세계적으로 엔진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장기적인 어떤 조선어팡, 르네상스, 낙수 효과는 아주 자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로 동종목은 아주 유망한 종목입니다. 맞아요. 하나오션도 사명 변경하고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HSD 엔진 오늘 좀 9% 정도 올랐는데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했을 때보다 주가가 좀 더 올랐어요. 좀 그 부분에 아쉽습니다.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별로 픽을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종목을 선택해놓고 5에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1차 목표가. 이거 정말 보수적인 목표가입니다. 차트 분석상 트레이딩 목표가예요. 트레이딩 1차 목표가가 1만 300원이고요. 1만 300원 돌파 후 1만 300원 위에서 안착하고 지휘선으로 1만 300원이 전환이 되면 그때 목표 주가를 훨씬 더 높게 상향 조정해도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간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값 8,830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주 HSD 엔진 1차 눈높이로 1만 3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정제 마진도 개선되자 정유업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유주 가운데 안전하게 바닷권 공략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로 있었던 조선의 정유업계까지 좀 보다 보니까 시클리컬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유주에 대한 또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유주도 업황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주 중에서 바닷권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공략하면 괜찮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지소를 공격함으로써 국제유가가 2.78%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정유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둔 원유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주 수익성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정제마진인데 정제마진이 1월 달에 급등을 했고 2월 달에 좀 눌렸다가 3월 달에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3월 달에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여전히 손익분기점 위에서 그래야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유주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 5회를 깨고 조금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정유주. 그렇다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좀 바닷건 공략함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유주 중에서 현재 시장 제일 안전한 기업은 저는 단원콘데 SK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마진 개선 진짜 수혜주 맞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 업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핵심 자회사 SK온의 어떤 실적 브라질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SK온의 업황은 슬퍼요. 하지만 멀리 보면 SK 업황은 SK온의 업황은 낭만적입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펀더멘탈의 아킬레스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핵심 자회사 SK온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온이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업황이 완벽하게 정상화되면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온이노베이션이 지배하고 있는 SK온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SK온 국내 증시 상장 이벤트가 동사의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고 올해 예상 BPS 기준으로 PBR이 0.48배밖에 안 돼요. 올해 RO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완전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핵심 자회사들의 어떤 역할론이 장기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현재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자면 HSD 엔진도 그랬고 좀 밸류업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좋아하는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이 종목은 너무 바닥권이 있어서 그냥 살짝 튕겨도 1차 목표가 그냥 터치할 것 같아요. 동사의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13만 3,500원인데 이거는 그냥 매매 관점에서의 목표가예요. 이게 무슨 중장기 목표가겠어요. 중장기 목표가는 훨씬 높습니다. 이 종목 만약에 내년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50% 이상의 수익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목표가는 이렇게 겸손하게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기억하세요. 11만 5,300원입니다. 정효준의 바닥권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